인터뷰 집사소스 진짜 몇 년만에 일요일은 나오는 거야 지금 일요일은 자체 휴무라서 어디 나가지를 않는데 시간이 일요일밖에 안 나서 오늘 친구들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두 번째로 도착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양녀를 한번 봐 볼까요? 가지 이런 거 먹을 리가 없지요. 맞아요. 너무 발라먹기 귀찮아. 맨날 동생한테 약간 푸념식으로 넌 이과니까 살로만 개. 살로만 가재. 이런 거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러거든? 넌 할 수 있다. 이과니까. 그거 거의 조물주 아니야? 조물주. 그건 이과의 수준이 아닌데. 천재창조 아니냐고. 어쨌든 너 이과니까 할 수 있다. 화이팅. 나도 기다릴게. 천재창조. 근데 마탕 이마 엄청. 너무 비싼대. 안 되겠다. 맞지? 어, 맞아. 안 돼, 안 돼. 마탕만 먹어야 돼, 오늘. 이거 마라가재 꼬리잖아. 근데 얘는 마라가재란 말이지. 그럼 얘는 꼬리만 나오는 거고 얘는 머리까지 나온다는 건데 머리 어디 갔어? 5천 원. 싸지는 게 5천 원이 머리값인가 본데. 근데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머리도 어느 정도 갈라서 준다는 뜻 아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알 수 없네. 웃겄다. 무슨 맛일까?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은데. 정말 날 것에 그대로 그 맛일 것 같은데. 정말 첨경차가 정말 태워마. 무슨 조화일지 전혀 모르겠어. 여기 비슷한 거 있어? 표거와 수정경. 으아악! 이건 아예 추천 소고기야. 메뉴 이름이 추천 소고기인 거야? 추천하는 메뉴가 아니고? 메뉴 이름이 추천 소고기. 추천하는 메뉴가 아니고? 이름이 그저 추천 소고기일 뿐. 추천 메뉴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천은 아니라는 거. 4번은 여기고 6번은 여긴데. 야 이거 잘못 나왔잖아. 너무 잘못 나왔잖아. 이제 6번 줄고 나왔대. 반대별로 나오면 어떻게 해. 갈매기 쌀튀김? 왠지 탕수육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왠지 소스가 안 보이는 거 보면 정말 튀김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먹는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코스가 있어야지. 소스가 없이 그냥 튀김만 보이네. 추천 소고기는. 소고기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없어. 아 다행이다. 고추 있다. 고추 있고 쪼꼬미 뭔가 양념 되어있는 느낌. 아 이것도 소스 없다. 이걸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다고. 야 개구리야. 진짜 개구리야. 나 개구리 한 번도 마구. 나도 없어. 근데 너무 진짜 개구리 딸이야. 호기심이 약간 일긴 하는데 굳이 시켜먹고 싶지 않아. 근데 맛은 치킨 맛인데. 아 그래? 아 우리 저번에 이거 시켜먹었잖아. 콜라장 날개. 이것도 괜찮았지. 콜라장 날개. 왜 일어나서 보고 있어. 여기 너무 멀어서 안 보여. 어 이거 그거 아니냐? 파킨. 어. 에야야야. 에에에에. 에에에에. 애들 입맛이야. 이런 거 좋아하고. 애들한테 물어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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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에 다리가 있어? 상대적이다. 너 우리랑 똑같이. 두부는 알겠는데 다리는 뭐야? 아 이거 오타남만 해도 잘못 번역한 거 아닐까? 근데 다리가 뭔지 모르잖아. 누구다리인 줄 알고. 누구다리인 줄 알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응. 두부다리인 물어보고. 다들 왜 두부다리에 홀리는 거야? 그거만 알아. 먹어봐. 이거 오이 건두부 이런 것도 있다고. 오이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물지감봐. 아니야. 오이 안 좋아했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그냥 먹어. 너도 싫어하지 않아? 나 오이 먹어. 오이 먹어? 응. 이런 것도 있었어. 모기, 버섯, 배추. 아이고 이거는. 내가 야채를 좋아했는데. 이거 아니지. 먹고 싶어. 미안해. 이런 걸 내가 추천해가지고. 한 통합 토탕이나 두부다리나. 그 집중이야. 그거 두 개를 시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고르면 되지. 다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고기면 좋겠다. 고기면 좋겠다. 고기. 고기다리겠지. 두부에 다리가 있어. 소다리인 거면. 그러니까 다하고 리가 다른 거면. 한자로 다하고 리하고. 똑똑해. 똑똑해. 멋있다. 요심. 이 아스마트해졌어? 토마토 먹으면 파스타 아니야? 파스타. 어? 진짜 파스타인데? 상나가. 나아가 들어오면 메롱.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메롱. 불가능. 야 이거. 철판 명란이라고 있는데. 맛있을 것 같냐? 위문이야. 마지막 위문이야. 아. 먹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마약에서 들었어. 왜 마지막에 소중해. 철판 삼선이 있어. 그냥 튀김이야. 되게 맛없게 생겼다. 사진으로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육슬면 하나랑. 이거요. 홍소 건두부랑. 홍소 건두부랑. 그다음에. 토마토 계란탕 하나. 토마토 계란탕이랑. 이거는 다리가 뭐예요? 그거는 계란하고 두부. 아 계란하고 두부? 아 그럼 토달복 대신 얘를 시켜? 그럼. 참을 것 같아. 맛있어. 아 그럼 얘를 하고. 토달복을 일단 빼고. 토마토 계란을 빼고. 이렇게 세 개 주신 거 하나 더 골라. 하나 더 골라서. 두 개 주세요. 네. 크면 좋지 않아. 크면 좋지 않아. 다리가 이러진 않을 거 아냐. 진짜 까맣네. 아 몰라 몰라. 넘겨 넘겨. 뭐 먹어 그럼. 하나 더. 추천 소고기. 그 추천이 그 추천일까? 과연? 이제 믿을 수 없어. 그냥 이래도 계란이. 이름이 그냥 추천 소고기. 다리가 계란이 세상에. 추하고 천이 좀 다른 거야. 추하고 천이 있었어. 깜짝이야. 번데기였어. 번데기 못 먹어? 아니. 우웅. 몰랐을 때 먹었지. 이게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라. 안으로부터는 이제 먹었겠어. 그 씻기는 식감이 아 그거였구나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어릴 때 생각하면서 먹는데 눈 깎고 먹어서. 안 보고 먹어야 돼. 안 보고 먹어야 돼. 따뜻할 땐 괜찮아. 눈 식어도 뭐 먹겠어.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응. 안녕. 안녕. 인사해. 아 이게 두부다리야? 아니 그거. 그거 같은데. 그 건조구들과 와있는. 나도 사진 찍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 동영상 찍는데. 아 푸딩간데? 응. 앗 뜨거워. 안 뜨거워. 다 찍어. 아악. 고생했어. 찍었어? 일단 동영상에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는 영감을 찍는 거고. 맞아. 면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면이 안 나올 거 같긴 한데. 면은 내가 올려줄게. 남은 사람들도 야채를 먹어야 되지. 우와. 면 칼국수요? 칼국수만이네. 사진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하하하하. 찍어봐.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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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니야 아니야. 전시 얼마를 예상하고 오셨는지. 우리 얼마나 먹을 거라고 생각할 거지. 하하하하. 아니. 잘 먹었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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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아! 여기 2층인가 보다. 아, 자. 오픈은 한 거겠지? 안녕하세요 이거 말찬데 카페이 엄청 높아 되게 좋은데? 아 키는 큰데? 손금 알겠다 아니야 그러자 소매 넣기 소매 넣기 샷 감사합니다 나 좋아하는 색 이거 얹어드릴게요 네 네 이제 뭐 할까? 아니면 가정이 없는 게 더 좋은가스러울 수도 있어요 중간 가정이 되는 비밀이라 앨범 속에 1비밀이라 아쉽지만 아쉽지만 무슨 포즈가 있어요? 아 이거 있잖아 나 이거 알아 하나 둘 그냥 막 찍히는 거야? 잠시만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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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있지? 이제 다 떨어져 하나 둘 에잇? 팔쳐? 왜?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찍을게요 아 안돼 아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또 있어? 아하 이거 했잖아 아하하하 할 게 없는 거 같아 아 이거 봐 언제까지 찍어? 언제까지 찍어? 이게 마지막일까? 이거 어차피 인증샷 인증샷 어떻게 찍는데? 좀 가까이 와 서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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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대공원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보호자를 찾는 안내방송 드립니다. 서울보기 왜 이렇게 다 말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